외장 지패스 껴들었구요 밋밋한 게이파이브 11년식 게이파이브 썬루프까지 입고 풀옷인데 내비가 없네 나야 따봉이지 내비가 없으면 순정된 쓰레기인데 이따 나온 내비가 쓰레기지 뭐 열심히 뜯어야 겠다 이 피터 슈라이어 작품은 일하기 더러워야 좀 케이파이브 좆같아 일하기 차만 이뻐 이씨 이런 삼키죠 다 뜯어야 돼 나중에 피터 슈라이어가 회고록 남길 때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까 엔지니어 여러분 뜯기 힘드게 해서 미쳐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 이 피터 슈라이어 다 맘에 안들어 이 양반 뉴프라이드 만든 사람이 제일 좋지 뜯기 편하게 만들었으니까 뉴프라이드 개발자가 나 제일 좋은 것 같아 뜯기 편하잖아 뭐 뜯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다 장기소야 장기소 다 이렇게 되면 뜯어요 뜯어 이제 열심히 뜯고 얘도 뜯어내야 되나? 다 뜯어내야 되네. 시작 넘었고 다 뜯어내야 돼. 다시 뜯자. 다 뜯어내야 돼. 여기도 뜯고. 다시 합시다. 피터 슈라이어. 물어보고 싶어 만나면. 왜 어렸을 때 만나냐고. 기존의 작업자 새끼 이거. 이리와. 조금씩 다 뜯어내야 돼. 이리와. 해야지 또. 얘를 얘만 뜯던가 헷갈리네 재끼고 두개 다 재끼고 아 짱나 힘이 들어 빠졌지? 두개 더 남았어 힛 힛 힛 힛 힛 2개 더 샤노모가 다 뜯었다 힘들어요 끝 이상 네비의 영업사입니다 끝났어요 끝